어, 인성! 주말인데? 왔어? 주말에 데이트하라고 뭐하냐? 주경이가 좀 바빠. 못 만나서 삐졌어? 삐지게. 아무리 바빠도 왜 안 만나줄까? 이 얼굴이 벌써 질린 얼굴은 아닌데. 질리긴 무슨... 근데 왜 왔냐? 그냥, 심심해서. 야, 근데 뭔 무술을 도장까지 와서 하냐? 나한테 배우지. 니가 뭘 안다고. 배워서 뭐하냐? 싸움은 감각인데? 감각은 무슨... 기술이지. 응. 봤냐? 감각이야. 니가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배운 사람 절대 못 남긴다. 넘기면. 넘기면? 내가 너 넘기면 어떡할 건데? 너 많이 심심하냐?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.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말 다 들어주게. 어때? 너네 집 기둥 다 뽑힐 텐데? 니네 집 기둥이나 걱정이나 하지? 규칙 상관없이 테이크다운 3초. 콜. 와! 어휴! 으어. 으어엉. 흫.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ë... 1초, 2초, 2초 4분의 1, 2초반. 너, 너 삐진 거 나한테 헛불이 하는거지. 3초. 아, 이 자식이 좀 쳐주지. 어때? 나와서 배울래? 됐거든? 아, 진짜 못 시킬건데. 아, 빨리 말해.